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코인잠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엔 코코샤인,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제가 화요일날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와 함께 또 다양한 이슈들과 또 알트코인에 관한 코멘트들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핫코인은 대기업에서 손해고 있는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이 플로우 코인을 주목하고 있고요. LG는 헤데라 해시그래프, 마지막으로 SM은 솔라나 코인 기반의 네트워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이제 또 가상자산 세금에 관한 이슈들을 잠깐 또 앵커님이 다뤄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1년 정도는 좀 유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 거는 맞고요. 그리고 지금의 또 대권 후보자들이 이제 유력한 두 분의 대권 후보자가 가상자산의 세금을 좀 미루겠다라는 또 정책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해보니까 미국 측에는 이제 보유일수별로 또 세금 부과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별로의 또 세금 부과를 다르게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고충을 겪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좀 과세를 부과하는지에 관해서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해서 또 우리 시장에 어떤 또 세법이 들어오게 될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온체인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횡보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매도 시점을 우리가 그럼 언제 잡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지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지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무지개처럼 지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님 혹시 이런 지표 보신 적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지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죠. 어떤 그램프인지.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무지개 떡 같은 지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농담이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홀드웨이브 지표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닌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어떤 지표냐면은 지금 이 그래프 자체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표로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어느 정도의 구분선들이 있다는 게 파악이 되실 텐데 이 색깔별로 이 비트코인의 보유자들의 보유일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가 공존을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색상별로 색상별로 어느 정도의 기간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일 오래된 기간이 10년부터 그리고 초단기 보유자 24시간 보유자들까지 좀 집계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해를 하시기 쉽도록 이제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색상이면 색상일수록 장기 보유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색상이면 색상일수록 단기 보유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지표를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를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시장에서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과 분포가 이런 정도로 되어 있구나라고는 파악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지표가 어떠한 동향과 방향으로 흘러가든지를 파악을 해서 시장에서의 고점을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 이 지표가 시장의 고점을 굉장히 잘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홀드웨이브라는 지표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여러분들도 이 지표 역시나 글래스노드 사이트에 가시면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와 온체인 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함께 예측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또 온체인 데이터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보시면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검은색 선이 역시나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가 위에 포진된 색깔일수록 장기 보유자고 단기 보유자는 아래쪽에 포진된 색깔일수록 단기 보유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기 보유자 그래 뭐 이 정도면 장기 보유자다라고 하는 기간은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이면은 대부분 장기 보유자다라는 그런 범주 안에 넣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하락장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횡보장이거나 가격 시세 분출이 조금 많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장기 보유자들의 분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는 장기 보유자들의 분포가 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손바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지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많아지고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즉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이 고점 상태에서 단기 보유자들에게 물량을 좀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신규로 진입하신 이렇게 24시간도 되지 않은 그런 신규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 먹을 수도 있고 한 한두 달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받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인데 이제 팩트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수록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손바퀸이 일어나는데 그 시점은 우리가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의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좀 늘어가고 있다는 거를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시면은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기 쉽도록 정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위쪽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수록 장기 보유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고점에서 장기 보유자는 단기 보유자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을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로 우리가 고점 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앵커님이랑 잠깐 소통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표 이제 또 처음 보신다고 했는데 좀 신선하지 않으신가요? 네, 신선하고 일단 장단기 보유자들의 혐향을 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또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또 이 지표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여쭤봤고요. 그럼 이어서 계속 설명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의 불장까지를 나타낸 지표거든요. 이 지표가 정말 이 홀드웨이브 지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보세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횡보를 할 때 장기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색상적인 분포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직접 눈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이 빨간 박스 부분 안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분포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부분에 보시면은 장단기 보유자의 손박김이 확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그래도 한 2, 3년간의 지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장단기 보유자들의 손박김이 딱 일어나는 시점이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는 이 지표가 어떤 방향을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횡보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고점일까? 아니면 앞으로 더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글래스노드 리포트에서 이렇게 모든 기간별로의 분포도는 아니지만 3개월 미만의 보유자들의 코인만 또 필터링을 해서 온체인 데이터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간만 필터링해서 또 이렇게 그래프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월 미만의 코인 보유자들 그래프를 한 번 뽑아봤더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3개월 미만 즉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아직까지 장기 보유자들의 분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의 분포가 많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상으로는 좀 추가 상승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아직 장단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좀 매집 중인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3개월 미만의 단기 보유자들의 분포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현 상태는 장기 보유자의 매력적인 그림이다라고 글래스노드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장기 보유자들의 분포도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에 장단기 보유자들의 손박김이 일어나는 시점들이 좀 포착이 되면 우리가 그 부분을 비트코인의 가격의 고점 시점으로 보시고 매도를 충분히 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다행스럽게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보유량이 지금 사상 최저치이고 아직까지 장기 보유자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시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비트코인 가격적으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지표상의 매도 시점을 잡을 시점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새로운 지표를 가져와주셨습니다. 홀드웨이브 지표를 토대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보유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장기 보유자들에게 좀 매력적인 상황이고 손박김이 나타났을 때 다시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번 대기업에서 손대고 있는 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코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에서 주목하고 있는 플로우 코인 두 번째는 LG에서 주목하는 헤데라 해시그래프 마지막으로는 SM에서 주목하는 솔라나 코인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를 주관하는 데퍼랩스가 디시즈그룹과 구글 벤처스, 앤드리슨 호러위츠 등 세 곳의 투자를 다 받고 있을 정도로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삼성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로우가 특히나 1년간 현황 발표에서 온보딩 토큰 홀더 1만 3천 명이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데라 해시그래프입니다. 구글과 IBM 또 LG전자들이 관리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인 헤데라 해시그래프가요. 이제 NFT와 디파이에 주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NFT 확장에 가장 적극적인 게 헤데라 토큰 서비스, HTS에 NFT 기능을 추가하면서 NFT 쪽으로 사업을 넓혀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에는 NFT 옥션을 구현하는 이 코드를 공개하면서 사용자들의 NFT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라나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NFT를 발행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솔라나와 한번 협업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SM엔터테인먼트가 NFT 담당자를 두고 있고 NFT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NFT 사업에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특히나 이 SM 수장인 이수만 수장이 한국이 메타버스와 NFT 콘텐츠의 선도 주자가 될 것이라면서 솔라나 재단에 개최한 브레이크포인트 2021 컨퍼런스에 초대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또 디지털 데일리 측은 이걸 두고 해석하자면 SM 측이 NFT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솔라나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솔라나와 직접적인 협업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SM 측에서 NFT를 발행할 때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주목하는 코인들은 큰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코코샤이 님이 주목하시는 코인이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라코인도 다뤄드렸었는데 시세가 또 굉장히 잘 나와줬었고 크게 나왔죠. 또 제가 바로 지난주에 솔라나에서 SM과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지금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또 솔라나의 이런 호재들을 조금 더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아마 파악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도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플로우코인에 관해서 오늘은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플로우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왜 안 가는 거야. 왜 상승하지 않는 거야.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고구마. 장기 보유자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정말 많다고 해요. 왜 도대체 안 오르는 거야.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조금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얘기를 이어가자면 플로우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만약에 정말 이제 코리니 분들 정말 플로우코인을 이제 그냥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크립토키티라는 옛날에 이제 NFT 관련한 굉장히 핫한 지금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그런 어떤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사실 원래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에서 네트워크에서 좀 그 게임을 이제 코인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다가 플로우 측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너무 느리고 또 사용료도 너무나 많고 이래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이제 플로우코인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코인이 이제 그 네트워크를 하는 네트워크 하는 그 속도도 좀 빠르고 간편하고 그런 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삼성이 투자한 코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투자처를 보시면요. 삼성에서 굉장히 좀 많은 또 금액을 투자를 한 코인이기도 해요. 대기업이 왜 이 플로우를 선택을 했느냐. 사실 이제 플로우는 이제 NFT 거래도 할 수 있고 또 디파이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굉장히 좀 확장성이라든지 앞으로 지금 미래 먹거리에 관한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러한 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오르지 않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의 락업 물량이 좀 해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업 물량이 1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건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지장에서 좀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은 너무너무 답답하시고 이게 언제 오르려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코인베이스 상장이라는 이슈도 코인베이스 상장이라는 호재 이슈도 지금 함께 가지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플로우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농구 관련해서 또 이제 NFT 거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NBA 탑샷이라는 굉장히 좀 NFT 거래 상에는 굉장히 큰 거래와 또 가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네트워크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플로우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는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호재로는 또 최근에 매트릭스라고 해서 가상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또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지금 네트워크 그러한 생태계들도 지금 플로우코인이 기획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확장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의 이 낙업 물량 해제라는 그러한 좀 악재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세 분출을 막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솔루션을 좀 드리자면은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셔야죠. 홀딩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좀 장기 보유자거든요. 혹시 앵커님도 가지고 계세요? 앵커님도 가지고 계세요? 꽤나 장기 보유자입니다. 꽤나 장기 보유자죠. 그래서 저희 같은 장기 보유자들이 플로우코인 자체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는 좀 기다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이 조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호재도 있지만 당장의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신중하게 또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기 보유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같은 장기 보유자의 입장에서 정말 응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NFT가 정말 핫한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NFT 대표 코인이었던 플로우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상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물량 락업 해제가 오늘도 또 한 차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투자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재료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